여기가 카로이자와역입니다 카로이자와 김더블 일본의 짱 이번에 일본에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희 어머니랑 연배가 비슷하신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분이 계세요 유리코상께서 저희 가족을 그분이 사시는 집으로 저희를 초대해주셔서 카로이자와를 오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집 구경도 하고 맛있는 티도 마시고 할 예정입니다 음 점심을 먹고 왔어요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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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메뉴 krism 마찬가지구 고맙습니다 fire لا merce 빠진 마찬가지구 마찬가지구 맛있게 썰어 너무 맛있어 오늘 엄청 맑네요 저는 쇼핑을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어디있어요? 아 누비안! 누비안이 어디야? 누비안? 누비안을 못 찾겠어요 한적하니 좋구만!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세인트 미칼 디셔츠를 샀습니다 아톰 디셔츠 득템 완료! 아톰 디셔츠 여기서 디저트를 먹고 갈거에요 밀크 밀키 스트로베리 밀크 스트로베리 밀크 스트로베리 밀크 요생하는 오늘은 우리 일본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갔습니다 오 완전 맛있는데? 저는 시부야로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열심히 잘 메고 다니는 앤드완더 너무 귀여워 이쪽이었어 집중적중 띠페 완료 전 호텔에 댕스 호텔에 들어오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굿모닝 전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엄청 피곤한 하루네요 너무 귀여워 아이씨가 지금은 아침 8시 좀 넘었대요. 오늘 하루 이자 와라구요. 오늘은 하루 이자와 갑니다. 저희는 하루 이자와 가는 길에 잠시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밥 뒤에 앉았는데 타고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탁카사기로 고춧가루으로 먹어 저는 카르이자와의 부착을 방문해 갈게요. 저희가 한 분의 호텔이고요. 공기고 호텔. 호텔이 굉장히 예뻐요.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정말 예뻐요. 사쿠라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카르이자와의 농암봉을 모텔입니다. 여기가 카르이자와역입니다. 저희 누나가 카르이자와를 오기로 해서 카르이자와로 핀꺼풀이 갔어요. 카르이자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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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쟌 여기가 스포마켓입니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와우 되게 나이스 하우스 바이바이 후주 네가 다 몇 사람인지? 여섯? 여섯 여섯 일어난 이곳 저희도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도 어느새 쟤 다가에 못하고있어 강아지 그렇죠. I need a white hangar. White hangar? OK. So I need. Today is a special, today is a special grill. 네, 네, 네. 네, 네. 조금씩. 네. 네. 그럼, 저는 주문하신 지역의 거고요. 네. 지금 주관시장에서 오는 곳이.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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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이 2가지 이상이 되었어요. 일단은 다음날은 또 마지막으로. 다음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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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이 되었어요. 보통 3번씩. 다음날은 다음날은 다음날이에요. 아, 좋은. 감사합니다. 음... 하하하하 나는 티 마스터가 없네 너무 많이 촬영하네 너무 많이 찍어서 하하하하 파인트리 네 블랙 그리고 그녀는 그녀는 어떤 색을 좋아해요? 흰색 브라운 브라운 블랙 근데 이건 맛있어 아무 선택 아무 선택 아무 선택 너무 사랑해 밥 정리 밥은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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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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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래서 너무 새해 내 포스 잘생겼어 그리고 매우 달콤해 아주 달콤해 아주 달콤해 음 파인애플 플라워 죄송합니다 파인애플 플라워 그리고 그리고 파인애플 플라워 파인애플 플라워 파인애플 플라워 제가 생각해보는 음 으흠 으으으으음 네 으흐으으으응 으흐흐흐ㅡ ㅎ흐흐흐흐흐흐흫 여기서 이렇게 단풍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풍을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쁠 거 같은데 네, 밥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